우리 얘기 좀 하자 지금 급하게 동훈을 잡는 혜정 그럴래?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빌기 시작하는데 살려줘 동훈아 정말 잘못했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무릎부터 꿇으면 어떡해 그때 우리 다 너무 어렸잖아 다 실수하면서 끊는 거잖아 제발 동훈아 그럼 이건 실수일까 잘못일까 I told you what it might have to cost No, if you saw it, let it touch you Exactly If you saw it, let it touch you Oh! Oh, prove it! Prove it! How do you like it? How do you like it?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근데 동훈아 She look like she mad now 제발 우리 시험만 들기 하지 말아 아니, 진짜 딱 결혼 가지 마 Yeah, she... 아... 나 지금 죽어 제발 동훈아 아... 태세 전화 시도는 좋았는데 애초에 난 너한테 뭘 받을 생각 없거든, 혜정아 납작 기고, 비롯도 보고 이 상황을 퍽박도 해봤으니까 즐기는 듯한 동화 다음 레파토리 해봐 뭔데? 원하는 게 뭐냐고, 시빨련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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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그리워지지 못해 그리고 그리워지지 못해 그럼 그리워지지 못해 너의 핸드폰 잃어버린 적 있지? 진짜 협박은 이런 거란다 맞아 네가 잃어버렸던 그 폰 야, 이 미친놈! 그러니 내가 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니, 혜정아 아... 이제 너의 핸드폰 잃어버린다 혜정아 내가 말할게, 너의 핸드폰 잃어버린다 응 이제 부터 죽을때까지 네 편이 아름다워 뭐부터 하면 되는데? 송명호 네 실종신고부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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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장관 수업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데 뭐 bruh, please don't do nothing else stupid 아련한 눈빛 장착하고 yo, where do you get a sparkly turtleneck from? 손을 흔드는 예솔이 스토커니? 스토커니? 날솔 앞에 봐 The velvet coat with the, with the spark, come on fam The sparkly turtleneck? His drip is crazy 명호랑은 연락됐어요? 필요 없어졌습니다 음 음 오늘 그 이유를 알아버려서 음 음 Everybody at this school Look at all the cars in the parking lot right now Look at all the cars in the parking lot right now I saw a Mercedes up there, I saw a Porsche out there 제준을 만나러 가는 동은 제준을 만나러 가는 동은 제준을 만나러 가는 동은 여기 딱 서있어라 과거 일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과거 일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저 저 좀 내려와! 지진이라고 했다. 이 놈은 불쌍해. Look at them. They're crazy, bruh. Sick holes, bruh. Sick holes. I can't wait to eat your weed inside. 어디서 농구나 하고 있을 줄 알았더니. 슬픈 예감은 왜 틀린 적이 없나 몰라. 뭐 맞기에는 글렀고. 피할 수도 없겠고. 그럼 다 당해야지 끝나는 건가, 이 복수가? 계속 지저대기 시작하고. 그때가 장맛비처럼. 저게 돼. 다시 marginalized 안 Hijta. 새 stadium after Heisenhaiture 적 Thai 하나 하던데. 이제 산은 경영자에서 회장님이 나눠서 알았더니가는 점이 다른 heck. 많이터미와 obligations whether he should turn it apart. bez revenues에 도와 양의 stars have도 안 피 duo Нет. 더 큰 편입니다. 더 큰 편입니다. 더 큰 편입니다. 천 NATO Driver. 나도 홈가거eschRad Diskixed коlympian으로 이대로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Parue Mau 잠시와 İstanbul Mine сторону. 좋은 기억이 되요 알겠지, 그녀는 또 다른 그녀를 넣을 수 있겠지? 그 뜨거운 숨이 있겠지?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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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더 무서워하지? 예술이 칫솔은 잘 받았어? 킥으로 보냈는데? 예. 그니까 그니까 아아 아아 박연진이 아니라 그들은 다 같이 작업하고 싶어 그리고 너는 처음 했었지? 너는 처음 했었지? 너는 처음 했었지? 박아부터 친구야 친구는 무슨 선물 구토를 시작하는 도구 아아 야, as you would I would vomit too, man 더러운 입긴 묻은 팔을 닦기 시작하는 아아아아 네네네네네네네네너 스톱 아, 잠시만요 왜 너의 팩이 빨간색이 돼? 이게 처음에 제 입장에 있는 제 입장에 진짜로 좋은 담밤 너는 흡수하거나 흡수하거나 네 이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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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모르겠어? 너는 어떻게 모르겠어? 고맙습니다 모든 담밤 고맙습니다 네 미안해 비싼 가방 사들고 어디를 향하는 도영 The plot truly thickens 같이 밥 먹자까진 재밌었거든요 무슨 의미가 궁금하죠 무슨 의미에요 이거 큰 의미 없어요 과일 바구니 같은 겁니다 운동호씨 아시죠 정확히는 연진이가 문동호씨와 무슨 관계인지 알고 싶습니다 연진이랑 동훈이는 설명이 긴 사연 아니에요 스파이 제대로 찾은 도영 고등학교 동창이고 고등학교 때 연진이가 동훈이를 괴롭혔어요 학교폭력 같은... 그런거 말입니까 학교폭력 같은게 아니라 딱 그거죠 그거야 딱 그거야 심하게 야아 dude 예정 스플일 스플일 잇 어 어 처음 체육관으로 불려온 동훈 shit bro this is about to go crazy 사실은 내가 락스 냄새를 잘 못 맡거든 담배 냄새는 잘 맡아 내 화장실 청소 당번은 그렇게 빨리 돌아온다 뭐 암튼 내 화장실 청소 좀 부탁해도 될까 싫다고 하면 싫다고 하면 진짜 내 마스크 이제 다 놀아 그거랑 좀 부탁하네 아 디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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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연 연진이한테 직접 들으세요 아주 뜨거운 얘기 거든요 뜨거운 얘기 문동훈씨가 처음 듣고 온 얘기요 시어링 와우 요 she was ready to snatch boy 동훈이 만나면 제가 여러분 얘기 다 해드렸다고 얘기 좀 해주실래요 she wants some credit that's what she wants 꼭이요 가방값 제대로 한 해적 genetic fruit basket also makes it look good and doom is that yeah moon it shows The other go player model Oh, do you dare Oh snap i knew them's gonna meet at some point 나 나? 오셨네요? 제가 일행입니까? 좀 구해주세요. 일대사로 세판째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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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바둑을 두는 두 핸섭남 기다리시는 진짜 일행분이 있으신가 봅니다? 걸어야 할 전화가 있습니다. 여정을 훑어보는 도영 펜디! 근처에 서세요? 근처에 서세요? 아, 이사 왔습니다. 얼마전에. 담소가 오고 가고 3명씩 좋죠. 아직 공기도 좋고 누군가의 복수를 도우려고요.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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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겠어요. 총도 없고. 대신 칼이 있죠? 아주 많이. 칼은 근거리까지 가야 하거든요. 상대방의 눈동자 속에 내 눈동자가 비치는 그 거리까지 가서... 오 마이 갓, 브로. Did this man do something to him? I might be using something? No, right? Okay. He's under milk. He's crazy. I see. I see him like that. Come on, bro. Come on, bro. Now, slow down a little bit, bro. He didn't do that. He didn't do that. Yeah, right, right, right. He... Oh, 죄송해요. Oh, 제가 요즘 환자가 없어서 하루종일 넷플릭스만 보다 보니까... I like what y'all did there. I like what y'all did there. I like... I'm watching Netflix, y'all. Yeah, yeah, yeah. I like yourself. Oh... Oh, my gosh. Shawty, shut up. Go ahead. Talk about it. No. It's not lying. I can not accept that your name is Your mother. I can't believe that Your mother might be to die. It's about that you're going to tell you? This is that you're going to talk to me. Is that why you're going to talk to me? I haven't heard anything. I don't think I'm going to tell you. A and B and all the time. It's like you're slightly darker than me, you can't look for me, 나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다음 날 연진을 찾아온 재준 너넌 정리하라고 나 예솔의 아빠 시켜줘 이차라 남편이 너무 웃겨 모든 놈은 너무 웃겨 그들은 고가 안 игра고 너 너넌 사랑해? 너 그 새끼한테 운동은 얘기 못하잖아 다 알지만 언제나 거기 있었어 니 옆에 이거 사랑이잖아 그게 사랑이라고? 어? 사랑을 모르는 두 남이 너랑 나만 몰랐던 사랑을 너와 나랑 몰랐던 사랑이라고? 그러면 이리에 그들은 나 사랑을 모르는 거야 그들은 모라고? 오히려 깨달음을 준 재준 그 사람 사랑을... 오 오 오 오 오 오 오오 오오오오 오오옹 아우 brio Because she didn't know 집 비번이 왜 삼 칩 이사예요? Is that number the amount of people that you've 기억 with them lose? 음 교도소로 찾아온 원장 선생님 3724 면회 인메 3724 That's dude's sale number I mean that's his Yeah that's the image That's why he got that number That's who he's getting Yeah revenge on 인메 3724 I'm sorry, 사모님 I've been living in this place I've been taking a lot of wrongs I've been taking a lot of wrongs I've been taking a lot of wrongs I'm trying not to break Oh he really did have problems Oh you finna crack again? He missed the laptop? He's insane He's insane He was really trying not to laugh bro I thought I was tripping for a moment Look at his face Oh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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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needs to get some other type of punishment For doing stuff like this Sond명호 실종 신고가 접수돼 빡친 사라 Oh 맞아? I'm not me I mean the secret I've been a girl I saw you You have been a girl You are not only bigger, but thicker than her Why are you letting this girl do this to you? 그가 더 강한 학교가 아니지 그 여성은 그렇게 강한 것 같다 그럼 너는 집중이 필요해 집중이 필요해 동훈이 집주소를 받고 집으로 찾아온 연진 우리 집 바로 앞이거든요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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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아하 내 꿈 어디입니까 동훈에게 전화를 하고 우리 봐야죠 들어가려는 연진 아 근데 이거 불법인데 그 기캐 아니세요? 박연진? 아 아 아 아 동훈이 집으로 들어오고 동훈이 집으로 들어오고 미테리파이드 엽 자 이 시각 소희의 시체를 확인하러 온 여정 여보세요 여기서 기다리시고 왼쪽 그가 이 시각은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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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뉘아저씨가 그냥 남아있어. 이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Uh-oh! Who that is? Who that is? Who that is? Is that... That's the doctor. Is that the doctor with the knife? Nah, cause he went there. Is it the daughter? She woke up and said, Mama, I want a snack. I'm like, what are you doing over here? Oh, dear. Oh, dear. Who's opened her door? Oh, dear. Who's opened her door, bro? Maybe she sent the husband? It's gone! No! Oh, it's him. Oh, that's... Is it hubby? It's hubby. Oh, snap. It's hubby. Ah, this shit is too good. Ah, this shit is too good. Nah, don't end us out like this, bruh. Don't do that. Don't end us out like this. Sometimes...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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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Bro, don't end us out like this. Don't end us out like this. Bro, don't end us out like this. What? Bye. Bye.